오늘은 자외선 지수 낮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는 곳도 많겠지만 경상도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전라도 일부 지역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을 보일 수 있겠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존 농도는 전관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여서 걱정 없겠습니다. 대기도 청정에서 미세먼지 또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당분간 대기 청정하고 오존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는 대체로 높게 나타나겠으니 자외선 차단에 잘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대기예보였습니다.